동대문구가 전통시장 일대 노후되고 평탄하지 못한 보도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공사에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. 해당 지역은 경동시장 사거리에서 청량리역까지의 보도로 구는 통행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구간 내 보차도 경계성 및 보도블록을 정비하고 펜슬을 보수합니다. 특히 보도 포장 재질은 친환경 투수볼록으로 교체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지작물들을 옮겨 주민들의 보행안전에 힘쓸 예정입니다. 구 관계자는 지난해 말 전통시장 일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국비 5억 원을 확보했다며 현재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안을 수립했으며 10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